1. 여우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2. 여우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할 말씀은 여우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야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! 한 번 더! 여우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야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!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면 하나님은 친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활기찬 하루 보내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!